1.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주체가 있다는 것은 1. 내 힘과 능력, 지식과 지혜, 노력과 경험으로 아무리 해봐도 할 수 없는 것들까지라도 해낼 수 있다는 기대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2. 2022년 첫 주간을 마무리하면서 혹시 벌써 지치고 힘들어진 것, 실망하고 낙심된 것은 없나요? 3. 그럴 때 나만의 기도실을 만들어 보세요.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 말씀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. 4.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,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, 언제까지 하기를 원하는지 묻고 묻고 또 물어보세요. 5. 그리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어오거나 감동이 들 때까지 나만의 기도실을 지켜보세요. 오늘은 꼭 그런 시간을 가져보길 소원하며 긍정의 생각으로 행복한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당신을 응원합니다.